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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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어? wait 어느 쪽인지 모르잖아 Northbound? Northbound? Sir Sir Hector Hector North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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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만에 마닐라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마닐라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행 겸 비즈니스 겸 겸사겸사해서 마닐라에 왔습니다 지금 호텔에 가야되는데 그걸 한번 해보려구요 LRT 트레인 지하철 같은거 그걸 한번 타보려구요 한번도 안 타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바로 트레인 타는 데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트레인역으로 가서 거기서 트레인을 타고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레귤러 택시 이게 제일 싼거에요 이거 타봐요 여기서 목적지를 얘기하면 표를 주나보네요 이 길로 택시 타고 왔습니다 와 저 사이를 돌고 와가지고 여기가 바클라란 LRT 스테이션 마닐라도 10년 만이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타보는 우리 LRT 어떤 데인지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는데 한번 가봅시다 아 뭐 아 이러면 통과해야 돼? 아 자 이걸 통과해서 나왔는데 잠시만 내가 가는 데가 어디지? 여기 가는 데가 페드로 길 표를 어떻게 사 어 페드로 길 페드로 길 20배속 어떻게 사 이거는 카드 청정기고 티켓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냥 막 오짜비로 가면 안 돼 모르면 물어봐야 excuse me guard 아.. northbound 이쪽으로? northbound 아, northbound 여기 그냥 하나의 티켓 네 아, 마신 감사합니다 이 기계 놔두고 왜 다 저기 줄을 서 있는 거지? 어디 보자 그냥 하란 데로 하면 되잖아 싱글 자리 티켓 어디지? 아, Pedro, Jill 24 24 싱글 자리 티켓 이거 대고 가는 건가? 네 네 대고 가는 건가? 다아 어? 아, 기차 놓쳤네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기다리, 기다리 어? 기다려 어느 쪽인지 모르잖아 north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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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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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섹스 우리나라 지하철이랑 똑같은데? 우리나라 지하철이랑 똑같은데? 우리나라 지하철이랑 똑같은데? 바쿠아란에서 우리 가야 될 곳은 페드로 길 아 우리나라 지하철이랑 똑같이 생겼어? 놀아 여기가 있는 지하철이 보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제라카는 또 여성전용관이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년만에 마닐라를 한번 돌아 봅시다. 이제 여기서 호텔까지 걸어가는데 한 10분 걸린다. 10분 걸어야지 뭐. 어? 여기가 아닌가? 아 반대쪽인가? 맥도날드? 아이씨 반대쪽이네. 아이씨 다시 올라갈대. 아이씨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거 맞나? 아닌가? 건너가는 길은 없는데? 현장 보도록 하야되나? 아이씨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되나? 아이씨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돼. 아이씨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돼. 아이씨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돼. 아이씨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돼. 지하철만 타고. 전 철만 타고. 길은 못 건너는구나. 뭐 이런 젠장. 아이씨로 강대니까. 아 저기서 길을 건너면 되겠네용. 이쪽으로 건너면 되는데 아닌데 저기서 건너야 되는데 뭐야? 그냥 건너는 거야? 뭐야 이거? 저 뭐야 12초 남았는데 사람들 건넌다 미리 건너버리네 와 진짜 다바오랑 너무 다르다 이제 파란불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이미 건너왔어 파란불은 지금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이미 건너왔네 또 환경보호해야지 오 배고픈데 편의점에 들어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가면 계산하는데 한 20분 걸릴 것 같아 와 편의점이 한 20미터마다 하나씩 있네요 아 여기 학교구나 의대 뭐 이런 덴가 메디컬 학교인데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마다 꽉 차가지고 편의점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엄두를 못 내겠어 학교 크다 아 학교가 엄청 크네 콜리저 퍼블릭 헬프 유피 아 이거 유피구나 아 유피 마늘라네 그러니 크지 여기가 메인 거리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 바람 많이 부네 어제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거든요 이 마닐라가 그래서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태풍이 다행히 딱 내가 도착하는데 태풍이 딱 사라져주네 이쪽으로 가면 일단 우리 친구랑 우리 친구들 있는 호텔이 이쪽에 있답니다 뉴 코스토 호텔 마닐라 아 오성급 호텔은 오랜만입니다 아이 0 청소 페스토 호텔 아 잠시만ICA 저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